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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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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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야 완전 락이네 이거 설치로 락이지 이렇게 이런 느낌 아니야? 이거 말타는 느낌 좀 기네 와 목축이가 진짜 이런 저항물에는 항상 해약이 나는구나 일단 음악이 너무 좋아 따라가가 변한다 오 우리의 가수는 원한다 변화라는게 그 엄박되어 있던 그 소련 사회에서 자유지 성부자같은 편의점이야 약간 혁명적이야 노래가 가사가 직설적이잖아 비유가 별로 없어 단주 중 단주 중 정확한 소름 미쳤어 정확한 소름 미쳤어 잘한다 이야 가사가 진짜 멋있어 음악이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이 시대 때 이런 노래를 들으니 우리의 눈과 가슴이 원하니 변화하자 이런 노래를 들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썼냐? 끝에 속여서 올라오지. 여러분 지금 한글로 번역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이 무섭지만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멋있네요. 멋있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훅송이야. 멋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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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빅토르 초. 가사가 진짜 콘서트장이었으면 가사. 하하. 이거 진짜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랬을 거야. 노래가 일단 너무 좋다. 정확한 그걸 알고 싶어. 변화가 뭔지. 단어를. 기타 줘봐. 기타. 기타. 정확한 발음을 알고 싶어. 차에 보면. 야. 나 빅토르 초기 같지 않냐? 야. 야. 나 빅토르 초기 같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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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빅토르 초기 같지 않냐?